자 말라리아가 발생하는 지역이 나왔는데 저는 빨간색만 보면 무섭습니다 한국은 색깔이 애매합니다 우리나라도 말라리아 안전지대는 아니죠 자 제가 좋아하는 고전, 춘향전을 보면 춘향전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임실, 군수, 이방이 오는데 변사또가 새로 부임해서 누가 오지 않았어요 오지 않은 이유는 이틀마다 질활병이나 열을 난다는 표현이 나와요 바로 이진모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말라리아를 위해서 안전한 국가가 아니라는 게 우리의 고전인 춘향전에도 나와 있죠 이 말라리아는 모기가 있는 곳 특히 말라리아 모기가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발생할 수 있답니다 말라리가 뭐냐고요 말라리아는 기생충입니다 암컷 모기 보통 모기들은 우리의 식물에 있는 줄기, 즙을 먹고 사는데요 산란을 위해서는 사람의 피가 필요하답니다 물론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의 피도 필요할 텐데요 그래서 암컷 모기가 포유류 또는 사람들을 물어서 걸리게 됩니다 원충이라고 하는 게 바로 기생충인데요 이 기생충이 적혈구, 우리가 빨간색 도나츠 있잖아요 해모글로빈 하는 그 적혈구 안에 알을 낳거나 간세포 안에 알을 낳습니다 또는 성충이 그걸 파고 들어가요 바로 이게 급성, 열대성 말라리아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원이 됩니다 즉 원충이나 알들이 적혈구 안에 들어갔다가 일시적으로 팍 깨져버리면 산소는 어떻게 나르죠? 그 많은 적혈구 찌꺼기들이 콩팥을 맞거나 심장을 맞거나 뇌를 맞게 되면 뇌견색, 심근경색, 심부전증으로 사망할 수 있는 질환이고요 결정적으로 빈혈로 사망할 수 있는 이런 질환입니다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3.1년 말라리아도 있고 4.1년 말라리아도 있고 급성 열쇠청 말라리아도 있고 저는 큰 해가 없는 말라리아하고 크게 나눠집니다 잠복기가 어떤 경우에는 하루 만에 나타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14일 그런데 심한 경우는 1년까지도 잠복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헌혈하고 싶은 우리 김철수 군은 여행을 다녀오는 후에 우리 헌혈하시는 분의 손을 이끌려 들어갔는데요 결국 헌혈을 못하고 아쉽게 초코파이 하나만 들고 나왔죠 그 이유는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여행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말라리아 여행지역을 갔다 온 이후에 일정 기간 말라리아가 발병하지 않더라도 헌혈 등에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이러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말라리아가 기생충이나 사실 잊지 마세요 옆에 천칭이 있는데 이게 뭐죠? 뭐라고 쓰였냐면 말라리아 예방약을 먹는 게 좋은지 아니면 말라리아 예방약을 먹지 않고 현지에서 걸렸을 때 조기 진단, 조기 치료하는 게 좋을지 그건 영원한 숙제가 될 텐데요 말라리아라고 하는 것은 계절별, 국가별, 개인의 건강과 그 다음에 개인의 여행 목적, 활동 범위, 활동 시간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약이 있거든요 사실 한국에 소개되는 약보다 아프리카라든지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한 지역에는 더 많은 약들이 있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미리 디자인을 해서 약을 일주일마다 또는 매일 드시는 바로 현지에 가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현지에서 3개월, 6개월 오래 사시는 봉사단원이라든지 아니면 교민분 또는 성교사분이나 기타 목적으로 장기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장기간 약을 복용하시는 것보다는 현지에서 진단을 조기에 받고 조기에 치료를 받는 것 그 천칭 보이시죠? 어떤 게 나을지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라는 것 절대로 인터넷 검색해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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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는 어떤 약을 먹어야 된다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자 말라리아도 이제 좀 아시겠어요? 말라리아 A, B, C, D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A 말라리가 뭐라고요? 네 기생충이네요 오랜니스 이제 아시게 됐죠? B, 뭐죠? 물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화학적 예방요법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라리아는 지역별, 계절별, 특수상황 개인의 건강에 따라서 약물 복용에 달기 때문에 옆에 사람도 일주일마다 먹느냐 먹는다고 나도 일주일마다 먹느냐 먹으면 안 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말라리아를 현지에서 증상을 보고 조기 진단, 조기 치료하고 있답니다 말라리아의 증상은 열이 나고 떨어지고 나고 떨어지고 반복되면서 심한 오원등이 나타날 수 있고요 적혈구가 깨진다고 설명드렸죠 소비인의 색깔이 검붉거나 천료로 나타나면 댕기나 다른 질환보다도 말라리를 더 의심할 수가 있답니다 즐겁고 건강한 여행을 위한 닥터유의 여행의학 강의에서 A, B, C, D 말라리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